안녕하세요. 제가 그 이름 변경 공지를 올립니다. 이름 변경과 영상 삭제 공지를 올려요. 공지입니다. 이름은 제 이름을 딴 수빈 미니어처로 바꿨고요. 제 이름을 딴 수빈 미니어처로 바꿨습니다. 제 이름이 수빈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수빈 미니어처로 바꿨습니다. 문이강아지라는 이름이 많아서 바꿨고요. 이 수빈 미니어처로 한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수빈 미니어처로 했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뭐냐. 이름을 바꾸는 김에 이 영상도 삭제 하려고요.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삭제를 하였고요.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럼 이상 수빈 미니어처였습니다.